아 그냥 쐈어야 되는데 아 어떡해 하지마 아야야 아 이마트로 가요 하이마트 없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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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머리로 브레이크 야 차 이거 맞냐? 오토바이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다음 원 보고 갈까? 여기서 한 번 버티고 다음 원에 주는 거 봐서 준 꼬박 하는 거 어떤데 아니면은 이런데 들어갈까? 저기 해우수 좀 자기장 잘 잡히다 가자 가서 우리 기도를 타자 앞에 차 때문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 쟤 팔각장 들어가네? 나보다 더 좋은데 먹었네? 아 팔각장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열 받게 하면 너 팔각장에 붙여서 수류탄 간다 왜 쏘냐고? 지금 나라 실태 별로 없네 왜 밖에 나갔니? 밖에 누가 부셨냐? 그렇지 다시 불러가요 수류탄 어 이제 배운 걸 있는데 좀 그렇지? 아하하하하하 아 나한테 완전 우는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박았으면 네 잡았어 수류탄으로 어우 총알 아껴야겠네 연막 있다 얘를 내가 잡으면 되겠네 얘를 내가 잡으면 되겠네 헉 내려온다 왜 왜 물에 무서워 알겠어 이거봐 염막 고마워 아 왜 자기야 이렇게 주는데 나 여기 여기 있는데 어떻게 혹하냐 아껴 써야지 엄마 아 아 난 아 아 아 아 아 맞냐 이게? 하하하하 아이고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7턴 나 아무것도 안할 거야 연막 12개 까고 마지막 한 명만 잡을 거야 그것까지 돌을 먹으면 바퀴가 깨질 텐데 앞에 또 차이 있나? 또 끝에는 없는 것 같아 아, 참! 아, 원래 아껴 쓰면 돼. 양가? 나이스! 800점과의 1대1 싸움! 내가 끌고 왔다. 내가 먼저 먹었어. 내가 먼저 먹었어. 응, 안 보여줄 거야. 내가 먼저 먹었어. 던질 게 얼마 밖에 없는데. 포즈님 쿠팡 에드벌룬 62개 감상. 아, DMR에. 아, 그냥 쐈어야 되는데. 어떻게 해. 아, 어떡해! 하지마! 아야, 아야. 아, 조금. 자식. 아, 진짜. 아, 참나! 제주. 나이스~~~ 아, 참나! 나이스~~~ 와 정말 딱 맞다 딱 맞다 아이고 호주님 정게 호주님 정게가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신난다 아 정게 너무 가 썸네일 어떻게 찍지 오늘 얼굴이 이렇게 아파보는 총 다 써서 지켜먹었습니다 거만한 표정 아직 3발 남았다가 좋겠네 나도 그거 좋은거 같은데 총 들고 멋있게 제목 단 3발이면 돼 세발 낙지 세발 낙지를 올린다 그냥 괜찮으면 알아서 하라 그러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